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예배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예배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십시오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리고 눈물로 엎드려 다시 기도할 필요도 없죠 남아있는 것은 예배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고 높여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예배니라 사실 성경을 처음 열면 창세기, 출애국기, 레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 책, 즉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책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밀접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섯 개 책 모세오경은 예배 그리고 예배의 삶을 위하여서 예배로서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세상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요청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오 그것은 노래요 신앙의 고백이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물들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창조받고 부름받았는데 깨져버렸습니다 고장났죠 그래서 죄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인 출애굽은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비유되는 책입니다 애굽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은 악의 상징 죄의 장소 근원으로 보고 거기에서 탈출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탈출이니 구원을 의미하는 그래서 출애굽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책의 레비기에는 왜 구원받았나 하는 데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조금 아까 봤듯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냐 죄로부터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지만 그러면 도대체 왜 구원받았냐 무엇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는 것을 밝혀주는 책이 레비기이고 그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레비기를 시작하자마자 다섯 개의 제사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예배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니 사실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과 같은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숙이의 기록은 삶으로 확대되는 삶으로서의 예배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하나님의 법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선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는 어떤 집화가 진을 치고 어떨 때는 출발하고 어떨 때는 멈추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민숙이는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신명기는 반복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반복하라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예배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른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모세의 오경인 것입니다 대단히 직설적으로 설교를 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된 AW 토저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과 같은 인류이다 이게 그분의 비유입니다 북미의 어느 도시에 공원에서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중년의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꽤 공부도 하고 세상에서도 번뜻한 것 같은 사람이 먼저 앉아 있는 사람한테 와서 두 사람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백인들이 공원에 혼자 앉아 있는데 찾아와서 말을 걸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잘 없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동네 사십니까?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이 이상한 대답에 계속 앉아 있는 사람은 묻고 두 번째 온 사람은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뭔데요?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족은 있으신가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 살다가 오고 어디서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이 의아한 젊은이가 중년의 사람이 자기도 참 고민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저쪽에서 백발의 멋진 수트를 입고 코트를 입은 신사가 두 사람을 자세히 보더니 반가운 듯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두 번째 온 자기를 잘 모르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니 반갑게 하셨습니다 아니 암흑의 씨 여기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난 이틀 동안 당신을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찾았는지 압니까? 이 중년의 사람이 노신사봉을 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아니 암흑의 씨 당신은 지금 여기에 연주하기 위해 있는 우리 오케스트라의 단원 아닙니까? 당신은 바이올린을 켜는 요즘 뜨고 있는 소위 말하는 스타가 아닙니까? 나는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고요 지난 이틀 동안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나요? 아니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어디에 있는 도시에서 왔잖아요 여기에 공연을 하러 온 것 아닙니까? 오늘 밤에도 공연이 있잖아요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헛발을 디뎌서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지휘자인 노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와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 나와 같이 연습하러 갑시다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잘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켜는 법을 기억할 수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토오조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왜 와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왜 창조되었으며 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은 그 구원의 목적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토오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사장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갈림길이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초태생 히브리어로 베코르라는 단어 하나 이외에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극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 하셨다 뭐가 다릅니까 가인과 아벨 이름이 다른 것 이외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으면 초태생이라는 거요 첫 열매라는 거요 히브리어로 말 베코르 여기서 둘의 운명은 갈라집니다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베코르 초태생 첫 열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조차 안 받으시고 예물도 안 받으시고 사람을 받으시고 예물를 받으셨나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 전체적으로는 구원의 코드가 되는 단어가 초태생 베코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첫 태생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창세기 4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로 요한계시로 끝까지 이르기까지 첫 열매 혹은 초태생이라는 단어가 지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처음 나오는 열매 그것은 사실 철대 처음의 의미는 사람의 첫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축의 첫 새끼이든지 아니면 땅에서 나는 것이 첫 소출이든지 첫 열매 베코르라고 확대되면서 이 첫 번째 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창세기 4장 4절에서 나오는 베코로 이 처음 열매라고 하는 초태생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 있는 모세 5경에서 나올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로 안에서는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짧게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 5경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이 구원의 언약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코드라고요 이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가서는 그 예수 안에서 예수의 부활 안에서 그 언약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국당에서 종로로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430년 종로로스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때에 10가지의 재앙을 애국에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초태생 바로 이 백호로요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애국의 것은 죽이심으로 전체 멸절할 것의 예표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처음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농사를 짓든지 무엇이든지 열매를 거두든지 하던데 첫 번째 난 것은 그 뒤에 따라올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따라 나올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선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저와 여러분의 11조요 11조 헌금하는 것은 10 중에 하나 그 첫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뒤에 남아있는 모든 것조차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11조는 여기에 있는 우리 신앙 고백과 삶의 백호로인 거예요 첫 열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심으로써 거기는 처음 난 것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뒤에 따라 나올 또 따라 나온 모든 것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첫 것을 죽이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죽이실 수도 있다고 하는 멸절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므로 동시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예표하셨죠 출애국기 1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을까요? 출애국기 13장 11절에서 좀 깁니다 16절까지를 부지런히 읽는데요 출애국기 13장 11절부터 읽는데요 초태생 태에서 처음 난 것 첫 새끼 처음 난 모든 자 이런 단어가 이 표현이 7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여기에 중심을 두고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엔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므라 할지니라 지금 뭡니까? 마지막은 구원이죠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구원과 우리가 지금 일곱 번이나 출연하는 초태생 이 백호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아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만약에 묻거든 이렇게 중간에 나와요 아버지 도대체 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시다는 거예요 첫 예물, 첫 열매, 초태생, 백호루 그것은 구원의 코드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뒤로 흘러가면서 온통 이 일에 대해서 지지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점점 선명하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구원의 연합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출애굽기 23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 모세우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서 세 가지의 절기는 이렇습니다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과 6월절은 첫날 저녁이 무교절이고 바로 그 나라부터 6월절이니까요 붙어있는 절기니까 뭐라고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6월절, 바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고 나머지를 살리실 그 넘어가는 패스오버의 절기 말이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절기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의로 해당되는 추수감사주의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혹은 5대 절기 모두가 다 공통적인 핵심 연결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도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요새 누가 보리농사 짓느냐 그러고 특히 싱가포르에서 무슨 보리농사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서 이제 그거는 구약에 있는 게 지나간 거니까 안 지킨다 하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를 보면 그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물론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말할 때 출협기 23절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그 달 첫 달로 달력을 바꾸세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애국당에서 열 번째 재앙의 마지막 초태생을 다 죽이실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 날을 니싸놀 혹은 아비볼 같은 달입니다 성경에 혼용되어 있습니다 니싸놀로 바꿔버려요 1월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태음력은 우리가 음력을 따지는 거 음력설 이런 거요 태양력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그레고리 달력이거든요 이 그레고리우스 태음력과 태양력 히브리 달력은 태음태양력을 씁니다 그걸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하고 긴 시간이 길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태음태양력을 쓰는데요 그것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는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그날을 1월달로 바꿔버리십니다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는데 그것은 첫 번째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첫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죽임을 당한 초태생과 같은 시간을 바꿔버려서 제일 시작으로 만들어버린 니사놀 혹은 아비볼의 어린 양의 피 희생 그것이 반드시 6월절을 지키는데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맥주감사주의는요 첫 열매를 드리라 하고 콕 찍어서 그렇게 추레읍기 23장에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토지에서 처음 거둔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납하셨다는 건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제기동사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고 그 쳐다봄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인데요 이 재물과 사람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백호루 첫 열매, 초태생의 의미는 모세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상하, 열한기상하, 역대상하 이거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역사서에서는 이 초태생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어받고 있냐면 중심이라는 말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유식, 기름을 부으시는 일을 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화해서 그 앞에 사무엘이 그 형들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출중한 인물의 형들이 오니까 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그때 남기신 말씀이 있죠 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린들의 사고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며 자기의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심과 심장이 올바르면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의 넘어짐을 붙드시고 그 사람의 무너짐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보죠 신약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은 예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즉 예배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지금 수식하고 있는 겁니까? 영과 진리요 신령함과 진리에 의지하며 성령에 이끌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에 이끌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장해제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예배자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흐르면서 초태생은 중심이라는 심장에 비유되는 단어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죽은 자 로마서 12장 1절처럼 산재물로 너희를 들여서 너는 살아있으나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산재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2000년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예배는? 믿음이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라틴말로 크레도라고 했습니다 크레도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꼬르, 꼬르프스 심장이라는 뜻과 도, 들인다고 하는 것이 합친 두 개의 단어가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도라는 단어는 내 심장을 들인다고 하는 것이 합쳐진 말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 속에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것은 심장을 들인다 했어요 심장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유일한 생명이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인다고 하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백고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범죄한 사람도 심장이 있고 기쁜 사람도 심장이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도 심장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어떤 심장을 드려야 될까요? 범죄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러 와야 돼요? 범죄한 사람은 어떤 중심을 드려야 될까요? 범죄한 사람은 어떤 백고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10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데요 10편 51편 16절 17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다 범죄한 사람의 첫 태생과 같은 중심과 심장은 통해하는 심령이죠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림을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순량의 기름을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물을 그거보다 범죄한 자가 먼저 드리는 자기의 배꼬로 자기의 심장, 자기의 중심은 애통하고 통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아갈 때 예배가 예배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받으시고 사람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물이 무엇인지 모를 사람이겠습니까? 예배를 부정하고 예배를 부정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은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범죄한 자, 그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이죠 그 반대편에선 기쁜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볼까요? 기쁜 사람의 심장은 뭐겠습니까? 기쁜 사람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첫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에라 6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성읍도 짓고 태평성대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괴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법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했던 행위는 춤추는 거였습니다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몰입해서 기뻐했는지 그만 왕이 염치없이 배꼽을 드러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나는 야외를 찬양하네 기뻐하네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내 미가리 위에서 보니까는 가관이 아니니까 그걸 흉볼 만큼 다윗은 그랬습니다 예, 기뻐하는 사람의 이해배는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 뒤에요 사무에라 7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딱 모셔놨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다윗 너의 육체 즉 너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제목입니까? 수필 제목입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다윗은 이때 펄펄 좋아서 날뛰고 싶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야외 앞에 가서 늘 자기가 가던 장소가 있었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 장소가 있었겠죠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무릎에 노동을 했던 때가 있겠죠 거길 가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야외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오늘날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높은 곳에 자꾸 토스업 하셔서 우리를 밀어올리셔서 우리의 생의 한 정점 가운데 두실 때에 찬란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흥분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심장 말입니다 그 중심이요 그것은 겸손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야외여 당신이 이 비천한 종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십시오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시오 이도 저도 아닌 심장도 있습니다 비통하지도 기쁘지도 않은 심장이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는 일곱 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장의 중심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많지만 어느 60세된 부부 불법 이민자였습니다 제가 살던 북미의 불법 이민으로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이 60세 부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하는데요 싸구려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빵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길주간 바켓드 빵 안에다가 마늘 양념하고 버터 넣고 하는 그 빵 있잖아요 그 마늘빵 그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24시간 일을 하고 24시간 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부의 가정신방을 요청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방 한 칸을 얻어서 하는데요 그야말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 찬송을 놓으라고 테이블 하나 만들었는데 하얀 종이로 쌌어요 그 이음새를 가능하면 보이지 않으려고 밑에다 테이프를 붙여서 딱 쌌어요 짐작했어요 박스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는데 만져보니까 라면 박스 아니면 과자 박스 뭐였겠죠 박스 두 개를 올려놓고 그대로는 보기 흉하다고 생각해서 흰 종이로 거기에 다 싸서 테이프로 해서 딱 오삼스 해놓고 거기에 조그마한 꽃병에 아마 퇴근하고 오는 길에 들꽃을 꺾었는 것 같아요 들판에서 흔히 보는 들꽃을 두어 개를 꽂아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려 있기를 신방감사원금 그래서 신방감사원금 봉투를 딱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뭘 놨냐 하면 자기들이 일하고 그리고는 가지고 왔겠죠 그 바게트 마늘빵 있잖아요 그거를 썰어서 몇 조각을 앞에 딱 그렇게 놓고 그리고는 왜 들어가니까 다 앉으십시다 하니까 딱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저도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무릎을 꿇고 그 부부가 무릎을 꿇으니까 신방갔던 대원들이 다 함께 같이 무릎을 꿇었죠 그 느낌이 좀 전달이 되십니까? 나는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의 심장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난 그분들의 중심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하는 표정과 고마워하는 표정과 그리고 신방대원들한테 동일하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표정과 반가워하는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은 조바심이었어요 난 그 안절부절하는 그 겸손함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준비와 중심은 그 사람들의 백호루였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불법 이민자였음에도 싼값에 노동을 24시간을 하고 왔으면서도 그거 라면 박스 두 개의 흰 종이를 해놓고 들꽃을 꺾어서 얻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마늘빵을 잘라서 그 앞에 놓는 그 사람들 여러분 다시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쪽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번 거칠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원문 그대로 거칠게 번역을 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벨을 주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초태생 백고로를 가지고 드릴 그때에 야외께서 그때의 아벨을 주시했다 이 히브리 단어 와이소하의 재끼동사거든요 재끼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인 자기가 행한 그 행위가 강조되든지 아니면 그 행위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열매 맺는 것 그게 바로 재끼용법인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고등학교 때 했던 문법도 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기용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즉 바로 그때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목했어요 아벨의 그 백고로 첫 예물과 그의 심장과 그의 중심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벨은 그 첫 예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중심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어요 즉 와 이런 것을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고로 심장과 중심을 가지고 첫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그 아벨 예배자를 두 눈으로 주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다보면서 아벨을 삼키고 계시더라고요 제기용법이란 이런 거잖아요 야메께서 아벨을 쳐다보고 주목하고 계시는데 아벨이 하나님의 눈 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아벨을 삼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아벨을 영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예배자인 아벨을 맞아들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고 방향과 속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주목하시면서 눈으로 아벨을 받아들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사건 그게 교회라고 했습니다 철근 공그리가 아니고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 그 자체가 교회라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첫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가운데를 향하여서 가고 하나님은 그를 주시하여서 눈으로 아벨을 받아들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의 세계 속에 자기 속에 품어가고 계시더라는 말씀 교회요 이게 교회죠 대단히 원초적이지만 이게 교회죠 우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작 떨어져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 마지막으로 남아야 되나 예배죠 예배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간주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도 말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세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에 대하여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더 나은 예배로서 그의 믿음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기록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안절부절 한번 해보죠 제가 아까 신방했던 그 가족들 그 부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고 뭐가 그렇게 고맙고 뭐가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지 그저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예배하여도 될 것을 방을 쓸고 닦고 라면 박스 두 개를 놓고 흰 종이로 덮고 들풀을 꺾어서 거기에 꽂고 마늘빵을 썰어서 그 앞에 놓으면서 안절부절하고 와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신 분들 모두 고맙다고 그는 왜 그렇게 안절부절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안절부절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일컬어 거룩한 안절부절이요 구별된 안절부절하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무엇인가 안절부절할 즉에는 저와 삶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순간에는 그게 최대 이슈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잖아요 애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예배가 먼저이고 우선권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천렬매이며 중심이며 신령과 진정이며 믿음이며 심장이 살아서 뛴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로서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예배입니다 2016년 올해 한 해 또한 아리오의 일평생 동안 우리는 예배함으로 믿음을 보이도록 하죠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으시고 그 재물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벨은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아벨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벨과 만남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부른받았고 구원받았으나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기억을 상실한 자와 같이 살지 않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